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이 된 결혼 18년차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은행에 다니고 있고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와 사는 행복한 남자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하게 보이는 저희 가족이지만 얼마 전 저는 아내랑 크게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두 살이 어린 여자인데 저를 졸졸 쫓아다니어서 처녀적 딱지 떼었는데 그렇게 결혼 전과 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청순하고 다정한 옛날과는 달리 억척스럽고 기도 센 편인데요. 좋게 말하면 생활력이 강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제가 매일 스트레스에 죽어나고 있어 아들에게 몰래 몰래 절대 네 엄마 같은 여자는 피해서 결혼하라고 했죠. 그런데 영원한 내 편은 없다고 자식마저도 제게 등을 돌리며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곤란에 빠뜨리니 참으로 난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센 여자 때문에 저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우리 장인 어르신인데요. 장모님도 아내처럼 결혼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세 드셔서 장모님은 좀 나아지게 되었는데 안 나아졌으면 황혼 이혼각이라고 당당히 말했다가 집 비범 바뀌어 못 들어간 장인 어른을 보자면 제 미래 같아 암울하기도 했지요. 장인 어른이 나가면 저는 몸종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때마다 장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나이는 자네보다 어리지만 날 닮아 현명하니 자네가 가르쳐 줄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불렀다. 될 수 있으면 자주 보고 또 많이 배워. 내가 없으면 우리 딸이 나 대신이니 항상 깍듯하게 하게나. 엄마는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요 형보 형보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한번 잘 지내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장모님 곁에는 말리는 처형이 있었는데 제게는 그야말로 밉상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남자라고 구박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길 바라는 건지. 너무 이기적이고. 처형은 이혼했다가 돌싱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성질로 시집가긴 글렀지만 꼭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보라고 저는 속으로 악담을 수백 번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형의 말에 잘 지내기는 개뿔. 싸워지는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기가 세기는 해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솔직히 자기 식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 걸핏하면 자기가 언니라는 이유로 와이프를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딸 둘인 처갓집이니 그래도 아내보다는 장녀가 더 우선이었나 봅니다. 처형은 어릴 때도 제 멋대로였고 속도 위반으로 시집도 빨리 갔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는 뻔하지요. 아내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듯 시댁에서도 엄청 구박을 받은 모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걸핏하면 친정 찬스를 쓰려고 했고 그렇게 오는 딸을 장모님은 엄청 안쓰러워하며 눈물까지 지으시며 툭하면 사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렀는데 아내는 그걸 보고 한시마다 여기다 두 모녀와 또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얼마 전부터 처갓댁에서 얹혀 살고 있는 대릴사위 신세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도 제가 가끔 찾아뵈어야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 간다고 하니 장모님이 펄쩍 뛰시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자네는 시댁을 왜 툭하면 가나? 우리 애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저희 어머니 절대로 안 사람에게 시집살이 시키실 분 아니거든요. 요새 시어머니들 며느리 눈치 많이 보시는 거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우리 집사람 오면 못 챙겨줘서 안달이고 연락하면 부담될까봐 연락도 전혀 안하셔서 저희 아내가 먼저 안쓰러워서 어머님께 오히려 전화 한 번씩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그 난리를 치시며 명절에 한 번씩 가면 많이 가는 거지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지만 아내가 깜짝 놀라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요새 시대가 어떤데 사위도 자식인 세상인데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 좋으시고 내가 가자고 한 건데 왜 우리 일에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을 하냐고. 뭐야 저건? 딸은 출가 외인이라더니 니 언니를 보고 배워 이거사. 친정을 더 챙겨야지. 어디 시댁을 챙겨? 얼마 전에 몸 안 좋으신 거 내가 보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 엄마는 언니도 옆에 있고 알아서 잘 병원도 다니는데 내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럼 여기서 살지 말고 시댁 가서 시집살이를 하던지. 왜 꾸준 친정 살면서 니 편 들어주니 난리야? 이건 아주 딸년인지 남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엄마 말 맞다나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줄 알아? 내가 엄마가 하도 결혼 전부터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해서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시어머니 보니까 너무 좋으시고 시댁 나름이더라. 집만 넓으면 당장 시댁 가서 합가하고 싶은데 좁기도 하고 어머니가 나 불편하다고 편하게 친정 가서 살라는데 세상에 아들 데릴 사위로 내주시는 시어머니 흔한 줄 알아? 저 저 기집애가 아주 지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우 화나 정말. 너 나가. 성질 덮우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서 살라고. 어려우니 알아서 떼되면 잘 나갈까봐. 나도 우리 신랑이 엄마한테 바가지 긁히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좀 해. 장모님은 저를 그대로 노려보셨고 제가 딸 사이를 멀게 한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셨습니다. 자기 딸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뭐라고 바가지를 긁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시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발끈하다 못해 초예민하게 구셨는데 그러니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참 데릴 사유 역할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해 갈 능력 없으니 처갓집에서 거둬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진짜 저희 어머니도 너무합니다. 물론 중간 역할 잘해주고 자기 집에서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것 같으면 저보다 아내가 더 난리를 치는 통에 제가 전면에서 싸울 일은 잘 없었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장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이해심이 많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빚이 좀 있었는데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그것도 다 괜찮다 했고 직장 다녀서 좀 늦게 오더라도 사회생활하니 괜찮다 하신 건 물론이고 아이 낳으면 자기가 다 봐줄 거라며 사위도 아들이라며 치켜세우던 장모님이 본인을 친엄마로 생각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신 분이 저렇게 결혼했다고 얼굴을 싹 바꾸시니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장인어른만 봐도 그게 증명되었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라고 자식들 부모에게 귀한 것은 매한가지인데 자기 딸은 친정에 와도 괜찮고 남의 아들은 자기 집인 시댁에 가면 마치 아내를 잡는 듯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억지인 건지요. 아내 역시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거 보고 저한테 자기 집에 자라라는 소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장모님처럼 기가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황 파악은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게 저는 연애는 했어도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변변한 신혼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양가 도움 없이 저의 힘으로 집이며 결혼식이며 전부 해결했었는데 나중에 깡통 전세 피해자가 되는 바람에 빚만 지고 결국은 처갓집으로 들어와서 대릴사위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던 결혼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30대라 그런지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남자 30대 초반은 요새 어리잖아요. 그때 아내 나이는 저보다 두 살 어린 딱 30이었고 그때는 노처녀의 기준이 지금과는 달랐기에 그때는 아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30 넘기는 것에 대해 또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주변 친구들이 그 나이쯤에 대부분 결혼을 하고 그러니 조바심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빨리 결혼한 친구는 벌써 아기 엄마가 되어 있으니 평소 아이를 많이 좋아하던 아내는 그걸 참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빨리 생기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아내가 저렇게 결혼에 목을 맺니 저는 끝내 아내에게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지금과 다른 은행에 다녔고 아내도 대기업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결혼에도 그럭저럭 저희끼리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결혼 준비를 하는 것에도 큰 불만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라는 게 변수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는 공평하게 양가 도움 없이 하는 결혼이다 보니 양가 혼주 한복도 알아서 양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장모님은 그게 불만이었던 건지 아님 저희 어머니와 초장의 기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건지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저희 엄마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셨어요. 어머나 이 치마색이 왜 이래?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좀 좋은 곳에서 대여하시지 그러셨어요. 요새 브랜드도 많은데 광땡시장 같은 곳에서 대여하신 거 아니시죠? 광땡시장에서 대여한 거 맞는데요. 사돈 보시기엔 영 아닌가요? 한복은 종로 아니면 광땡시장 아닌가요? 이 집 나름 오래되고 유명한 곳인데요. 어머 청담이나 강남 가서 대여해야죠. 한복도 유행을 타고 디자인을 타는 건데 어쩐지 색감이나 분위기가 너무 촌스럽긴 하더라고요. 저 아는 한복 명장 있으신데 한복 패션 디자이너예요. 전 값이 나가긴 하지만 한 번뿐인 아들 결혼식인데 좀 꾸미고 오시지. 네, 그러고 보니 사돈어른 한복이 좀 더 고급지기는 하네요. 엄마 딴에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이라고 나름 신경 써서 맞춘다고 한 건데 장모님은 내내 핀잔을 주더라고요. 하며 은근히 아내를 이용해서 이런 건 며느리가 신경 써줘야 한다며 너무하지 않냐고 엄마를 돌려가기도 했죠. 저희 엄마 길을 죽이려고 굳이 신부 대기실에서 저랑 사진 찍던 저희 엄마를 찾아와 저딴 소리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장모님은 자기는 서울 토베기이고 저희 엄마는 지방 출신이니 자기보다 못 살고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무시하는 말을 하는 모양이었는데 참 천박하게 느껴졌죠. 물론 사는 동네나 집은 처가가 앞선 것은 인정하나 저희 본과도 좀 알뜰하고 검수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친정보다 전혀 못하지 않는데 무슨 있는 부심이 그리도 많은지 자꾸만 저런 식으로 사람을 깎아 내리려고 하셨지요. 그뿐만이면 말도 안 해요. 결혼하고 김장 때가 되었는데 들어보니 처가는 김장을 담가 먹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반면 저희 본과는 김장을 무슨 잔치처럼 하시는데요. 담그는 김치 종류도 많고 저희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많이 만들어 나눠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거기에 여동생이랑 누나랑 있어서 워낙 식구들끼리 많이 하니 그걸 처가는 얌체처럼 갖다만 먹어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안 사돈 어른께서 매년 얻어먹는 것이 죄송하다고 할 만도 하고 가끔 시간 나시면 김장을 함께 하실 수도 있는 법인데 참 저는 남자래도 얄밉대요. 참고로 저희 엄마와 장모님은 같은 나이로 친구처럼 지내시는데 왜 그리 시댁에 각박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김장을 넉넉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동네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 나눔도 하면서 나름 뜻깊게 보내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결혼한 첫 해의 김장이니만큼 아내에게 저희 엄마는 차 트렁크 가득 김치를 넣어주셨어요. 저는 아내 눈치를 보며 몰래 엄마한테 귓속말로 했습니다.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줘 장모님 어차피 김치 사드시는데 사드시고 싶어서 사드시는 거겠냐 손 많이 가서 못하시는 거겠지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네 처형 내 집도 좀 나눠드리고 처가에 김치 좀 가져다 드리고 서로 좋지 않겠니 네 장모님이 애 같은 구석이 많아서 네가 잘하면 신나서 잘할 양반이다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네 안 사람도 김치 아주 잘 먹더라 냉장고 꽉꽉 채워놓고 김치찌개도 하고 고기 넣고 찢어먹기도 하고 엄마는 괜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안 사람한테 엄마가 직접 전해 그럼 아들 자식 데릴 사위 보냈는데 이런 걸 신경 쓰지 엄마가 뭘 신경을 쓰냐 그러니 잘 살아 엄마는 너만 잘 살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리고 이건 올라가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 희정이 삐쩍 말랐는데 잘 먹어야 애도 잘 들어서고 그러지 나도 돈 있다고 엄마 내가 빚 있지만 먹고 살만은 해 엄마는 괜히 미안하게 나랑 우리 집사람은 바다만 가는데 이러면 내가 맘이 편하겠냐고 너 데릴 사위 내줬는데 능력 없는 내 탓이라는 기분 들어서 그렇다 누나랑 동생한테 야무진 거나 배우지 너 생각하면 아침밥도 못 얻어 먹을까봐 속상하지만 어쩌겠냐 오늘 와서 고생 많이 했어 조심히 가고 네 처한테 잘해줘라 장모님께도 부모님처럼 잘하고 어머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김치값 이상으로 제가 갚을게요 저희 언니랑 엄마 김치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아침밥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요 누구 집 며느리길래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내가 며느리 복이 많다 고마워 우리 딸들보다 니가 제일이다 우리 집 딸들도 지 남편 아침밥 안 챙겨줘서 맨날 잔소리하는데 우리 아들이 되니 또 걱정이구나 얼른 들어가세요 우리 아내가 아침밥 얼마나 잘 챙기는데 엄마한테 그런 말 들으면 챙겨주다가도 안 챙겨주고 싶죠 그래 그래 우리 아들도 오늘 고생 많았고 조심히 운전해 오늘 일만 시켜서 미안해 오늘 몸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엄마나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내가 바로 병원 예약해 놓을 테니까 엄마 몸은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너나 처같이 부모님께 잘해라 그나저나 김치가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아까 먹어보니까 저희 엄마 입맛에 딱이던데요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시면 제가 다 먹을 테니까 들어가세요 아내는 유쾌하게 말한 후 저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일은 제가 더 많이 했는데 아내는 김장할 때 회사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며 잠만 잤거든요 그런데 하필 김장을 다녀와서 아내가 들어 누우니 장모님은 오해를 하신 것이지요 처음에 김치를 보며 얼굴 가득 화색을 띠며 좋아하시던 장모님은 아내를 보고서 제게 쌍집 불을 지피시더라고요 무슨 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 우리 딸 아주 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렸나 보네 우리 딸 실컷 고생시키고 김치를 대가로 가져온 건가?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집사람은 회사 일이 요새 피곤해서 저희 집에서도 계속 자기만 해서 별로 일한 건 없어요 오해 마세요 얘가 직장을 하루 이틀 다녀보나 핑계를 댈 걸 대야지 체력이 받쳐주는 애인데 회사 다녔다고 이렇게 골골댄다고? 차라리 솔직히 얘기를 하지 아주 자네 모수겠구만 아니에요 장모님 이따 집사람 깨나면 물어보세요 집사람은 김치에다 수육에만 먹기만 했다니까요 됐네 사도는 그렇게 안 받더니만 자기도 딸 키우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런단 말인가? 이 김치토로 가져가게나 나는 우리 딸이 저리 힘들게 녹초가 돼서 가져온 김치에 별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장모님은 팽 돌아서며 김치를 안 드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 많은 김치를 어째야 하나 오해로 인해 엄마한테 다시 가져다 드리면 속상할 텐데 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늘 그렇듯 처형이 들어와 김치 양을 보고는 김치 말고도 서울에 먹을 게 넘치는데 역시 시골 출신이 다르다며 놀라서 먹어봤다가 그 맛에 제대로 반했던 것이죠 날 고생시켜 얻은 김치일까봐 노기를 뛰며 당장 가져가라며 하셨던 장모님도 김치 맛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김치 냉장고에 꽉꽉 들어채웠고 제가 다시 어머니께 가져가는 것은 좀 그렇고 회사 사람들이라도 나눠주려고 전날 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김치 냉장고에 직행이었기에 저는 또 한 번 곤란에 빠지게 되었네요 아내는 언니와 엄마에게 그런 오해 좀 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지만 모녀는 자존심 챙기느라 끝까지 저한테 뭐라 했고 다시는 김장할 때 아내를 데려가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을 때는 언제고 나중에 처형이랑 장모님이 다음부터는 김치도 한 통만 가져오고 애도 고생시키지 말라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시골 출신이면 어떻고 서울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같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어째 저렇게 지역 편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출신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해부터 저는 너무 약이 올라서 일부러 저희 엄마한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전화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김치 안 좋아하신데 서울에는 김치 말고도 먹을 거 너무 많다시면서 김치는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김치는 챙겨주지 않아도 돼 김장도 그냥 나만 도와주러 갈게 라고 말을 했고 저희 엄마는 그러시냐 알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 해부터 전화한 사람이 저희 집으로 김장하러 가지 않자 장모님과 처형은 기웃기웃거리며 김장 얘기를 은근슬쩍 해도 모른 척 했는데 그때부터 제게 심통을 부리는 게 저도 못 돼서 그런지 그거 보는 게 좀 고소했습니다 그깟 김치 같고 좀 그렇겠지만 마음을 곱게 써야지 우리 집사람도 분명히 우리 집 가서 잠만 잤다고 했는데 쓸데없이 오해나 하시고 해명도 안 믿어주시고 시골 출신이라면서 무시하시고 그러면서 김치는 얻어먹고 싶고 참 장모님 속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도 얄미운 장모님한테 골탕 먹이며 고분고분하지 않자 겉으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장모님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못 뿌려 먹어 안달이셨죠 그러면서 결혼하고서 내내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대청소한답시고 주말마다 맨날 가구 옮기고 마트나 백화점 갈 때 징꾼으로 쓰시고 하다못해 이제는 입을 빨래며 냉장고 청소며 당신은 허리랑 손목이 아파서 못한다며 그렇게 저한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장모님을 말리며 자기가 더 잘한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냈는데요 그러면 장모님은 그 꼴을 또 못 보겠는지 말리더라고요 너도 나 닮아서 몸 약해서 안 돼 요새 여자만 일하란 법이니 식구끼리 가사 분담 좀 하라는데 그게 뭔 잘못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참에 요 앞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올까 거기 너 좋아하는 카페 있잖아 너 결혼하고 우리 사이 좋게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엄마 기억도 안 나려고 그런다 라며 장모님이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나가시는데 이건 뭐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입이 대빨 나와서 장모님이 시킨 거 다 하고 기분 나쁜 티 내려 방에 틀어박혀 말도 안 하는데 아 이게 대리사위의 고충인가 싶었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분가해야지 싶고 전세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남자의 자존심에 눈물이 절로 나며 아내가 그걸 알고 달래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하는 꼴조차 보기 싫으신지 장모님은 그때마다 아내를 다시 불러내서 그깟 집안일 좀 했기로서니 뭘 저렇게 죽는 신용을 하냐며 남자가 아주 쓸모없다고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모님하고 정이 붙겠냐고요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대리사위하고 있는 게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전이긴 하지만 장모님의 그 인자한 척하는 연기를 보며 한때 딸 없는 집에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야지 사위 사랑한 장모님이라고 하니 우리 엄마 이상으로 잘 모셔야겠다 꿈을 꿨던 적도 있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저렇게 돌변하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이러면 저는 아내에게 월세빵 원룸이라도 살자고 했고 당신이 싫으면 저라도 나가겠다고 하니 아내도 중간에서 땀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 2년 만에 그때쯤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요 그때는 살짝 잠잠하다군요 처형은 아이를 하나 낳긴 했는데 이혼하면서 저쪽에다 주고 와서 어머님께서 제대로 된 손주를 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낳기 전에 성별 다 알려주잖아요 그때 아들이라는 거 아시고는 시무룩해 하시며 제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딸을 낳아야지 아들을 낳게 하면 어쩌나 요새는 딸이 대세인데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시대에 딸을 낳아야지 아니 장모님 제가 어떻게 그 결정을 해요? 물론 남자가 아들딸 구분하게끔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그게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인터넷 보니까 아들딸 낳는 법 많던데 하여간 아들 낳으면 고생인데 우리 딸만 또 죽어나겠구만 눈을 번쩍이시는 장모님 때문에 저는 또 한동안 맘고생을 해야 했고 그래도 아내가 출산 날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소녀딸이 아니라 손주를 보게 한 죄로 저는 평생 장모님께 들들 뽑겨야 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산후 조리를 하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제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커졌어요 낮에는 아내와 장모님께서 애를 봤으니 밤에는 저더러 나눠서 보라는데 저 낮에 회사 나가서 일하잖아요 은행 업무라는 게 돈 관리하는 거라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서 온종일 정신이 곤두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돼서 들어오면 당장 우는 아이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라는데 진짜 지옥 같은 날들이었어요 제가 워낙 힘들어하니 저희 엄마가 제 대신 봐주겠다고 해서 혹시 저희 엄마가 잠시 처갓집에 있어도 되겠냐고 하니 장모님께서 시어머니가 있으면 우리 딸이 제대로 산후조리할 수 있겠냐고 저더러 생각 없다고 타박하는데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 맨날 회사에서 쌍코피 터뜨리며 힘들게 일하는데 아이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니 자식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냐고 그런 뱃속에서 품고 힘들게 낳은 우리 딸은 제대로 조리도 못하고 애만 봐야 하겠냐고 하는 말에 저는 안되겠다 싶어 저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예 처갓집을 들어가지 않고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 살 쪽 빠져 볼패인 것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냐며 마음 아파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니 차마 말을 못 이으시고 한숨만 내내 쉬었습니다 요새 입주 산후 도움이 많은데 그리 생각하고 내가 네 처갓집에 들어가서 애를 보면 좋은데 그것도 불편하다 하시고 애를 데려오자니 네 댁이 맘이 안 놓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를 계속 처갓집에 있게 하자니 제명대로 못 살 것 같고 참 총체적 난관이다 싶구나 아무래도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와 살아야 할 것 같아 나 깃발려서 도저히 처갓집에서 장모님과 못 살아 그래 일단은 네 뜻 알겠다 엄마가 돈을 좀 마련을 해보마 너 처가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돈은 둘째치고 워낙 장모님 심성이 좋으시니 아들처럼 잘 데리고 사신다는 말에 괜찮을 것 같다 싶었는데 너 야윈골 보니까 엄마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다 엄마는 제게 그리 말씀하시고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엄마 도움을 좀 받고자 했고 나중에 다 갚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엄마 형편 뻔히 아는데 미안하다고 엄마만 믿겠다고 했네요 일단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엄마 말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처가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장모님은 눈을 치켜뜨고는 아니나 다를 세라 애부터 척 안기더라고요 자네가 자네 집 가는 바람에 나랑 내 딸이 손주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아나 이기적이긴 나은 애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 어이가 없어서 입장받고 생각해보세요 장모님 만약 집사람이었어도 낮에 일 시키고 밤에 애보게 하겠냐고요 그것도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저 이참에 처가살이 정리하려고요 도저히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러자 장모님이 저를 무섭게 쏘아 보셨어요 자기도 너무하다 싶긴 했던지 그 말빨 좋은 양반이 말을 잘못하긴 하더라고요 아내 역시도 제가 장모님이랑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또 자기 엄마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다는 걸 알다 보니 어지간하면 자기 집 나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아내가 나서서 차라리 시부모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내가 제 눈치 보느라 자기 불편함 감수하고 시댁에 가자는 줄 알았는데 아내도 정신적으로 제 눈치 보랴 엄마 눈치 보랴 힘들었었나 봅니다 나도 불편한 거 싫지만 자기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는 우리 집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나는 시댁도 좋고 원룸도 좋아 근데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 나는 시댁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댁에 가면 너무 편하다고요 뭐 우리 엄마가 워낙 사람이 좋아 편하게는 해주지만 그래도 아내 아기는 시댁인데 솔직히 그 말은 믿지 않았는데 제가 영 믿지 않는 것 같자 아내는 다시 대꾸하더라고요 아니야 나 진짜 진심이야 이런 말하면 좀 속보이고 죄송한데 시댁 가면 어머님이 내 사정 다 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니까 몸도 편하고 너무 좋지 이리 말하면서 자기는 진짜 시댁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야 뭐 싫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괜찮다고 하면 시댁에 가곤 했는데요 역시나 저희 장모님은 그걸 참 곱게 보실 리가 없죠 니네 또 주말에 시댁 가니? 아니 너희들은 애 힘들게 거길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희들 애 돌 지나기 전에는 시댁 가지 마라 갈 데가 없는 거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 장모님 갈 데가 없어서 시댁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살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희 부모님이 애도 다 봐주시고 밥도 해주셔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저랑 안 사람 둘 다 누구 하나 소원할 것 없이 너무 좋거든요 막말로 엄마가 시어머니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어? 아니잖아 맨날 이 이만 부려먹고 나도만 불편하다고 솔직히 엄마가 애 하루 종일 봐봤어? 남자애라 유별나다며 시끄럽고 부산스럽다 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몸도 불편하고 예민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주마다 나가면 집안이 얼마나 썰렁하고 그러냐? 요새 김서방 음식 솜씨도 많이 늘고 했는데 요새 요리하는 남자들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같이 먹고 하면 좀 좋냐고 그러니까 그건 엄마 생각이고 정작 우리는 힘들다고 어머님도 마침 손주 보고 싶어 하니까 데려가서 좀 보여주고 우리도 좀 쉬고 싶어서 맨날 얼굴 보면서 주말에는 좀 안 볼 수 있잖아 니들에는 니들이 봐야지 남의 손에 애를 맡기니? 자꾸 남의 손 타서 좋을 거 없다 그러다 애가 헬미도 헬미도 헷갈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엄마는 손주라서 별로라며 기저귀 가는 것도 툴툴대면서 뭘 헷갈릴까 봐 걱정이야 암튼 나는 주말마다 시댁 갈 거고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좋을 거 같아 더 이상 장모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힘든 거 하기 싫으시다면서 또 제가 본가 가는 꼴은 보기 싫다 지는 그 신보가 너무 싫었거든요 실제로 장모님은 몸도 아프고 손주 보면 맨날 손녀 타령하면서 아기를 눈으로만 볼 뿐 전혀 안아주시거나 케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애가 응가라도 하면 얼굴을 잔뜩 찌푸려서는 자기는 비위가 약하다고 저를 불러 아기 똥끼저귀를 갈게 하셨고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애가 잠이 와서 투정이라도 부리면 또 저를 불러다 애 층얼거린다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데 이건 장모님하고 부딪히기만 하면 몸도 피곤하고 감정만 상해서 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 처갓집은 정말 잊기 싫었고 그에 반면 애를 잘 봐주시는 본가로 가면 몸도 마음도 편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눈 안에 애도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애를 정말 잘 보시거든요 워낙 아기를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사촌 애기들이 들락달락 하다 보니 사는 환경 자체가 아기랑 놀거리가 많다 보니 애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부끄러운 소리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본가에 가면 늘어지게 밀린 잠을 자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데이트도 할 수 있으니 아내로서도 시댁 가는 게 마냥 좋았던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아내 역시도 장모님이 저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데요 장모님만 속이 뒤집어지셨어요 저도 저지만 당신 딸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 약이 더 오르셨고 뭔가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저희 애가 돌이 되고 머지않아 장모님 생신이 되었는데요 당신 손주 돌보다 당신 생일이 더 기대되는 눈치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손자 돌인데 반지는커녕 단돈 5만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었고 아내 역시 화가 났던지 친정엄마한테 한 소리를 하려다가 제가 말려서 겨우 넘겼는데 장모님은 또 눈치 없이 애 돌잔치가 넘어가니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주절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 있잖아 내가 요즘 모임 같은 게 좀 많아져서 명품 가방 같은 게 하나 갖고 싶은데 이번에 내 생일도 있고 하니 우리 딸이랑 같이 좀 남들이 알만한 브랜드에서 하나 골라줘봐 라고 하셨는데요 말이 골라달라고 하시는 거지 저건 사달라는 말이잖아요 명품백이면 최소 가격이 꽤나 할 텐데 우리 집사람도 내 손으로 못 사주고 있는 판에 참 얹혀 살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다 싶었습니다만 마침 또 장모님이 올해로 환갑이시기는 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 모른 척은 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합의된 바가 있었는데요 양가 부모님 생신 때는 20만원 가량의 선물을 해드리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명품 그것도 남들이 알만한 브랜드의 명품은 막상 가격이 다 올라 너무 비쌌어요 아울렛 같은 곳에 가서 좀 싼 브랜드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쁘긴 하지만 루이땡 샤땡 언급하시는 시어머님 성에 찰리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저희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는데 한쪽만 명품백 받으면 한쪽은 또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이번 한 번은 저렇게 갖고 싶어 하시니 이번에 돈 털어서 조금 무리해 보자 싶었고 우리 엄마도 환갑이시고 하니까 양과 똑같은 명품백 적당한 선에서 하나 해드리자고 했지요 아내도 동의를 했고 이것저것 보더니 이내 뭘 하나 골라서 장모님께 해드리는데 보자마자 아이처럼 기뻐하시고 그걸 당신 문신처럼 손에 갖고 다니셨어요 가죽이라 무거워 죽겠는데도 어딜 가든지 그걸 손에 꼭 갖고 다니시고 맨날 애지중지 하시는 것을 보니 솔직히 좀 귀엽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엄마 생신이 다가와 친정에 간다고 하니 시어머님은 엄마 생신이라 친정에 간다는 말에도 거슬렀던지 확 이마살을 찌푸리시대요 니들은 참 그렇게 자주 가는데도 질리지가 않는 모양이구나 그래 시어머니 선물은 준비했고 이왕 선물해 드리는 거 좀 좋은 거 해드려라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이건 뭐 저희 엄마를 생각해 주시는 건지 돌려 까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신부 뻔히 알았던지라 일부러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장모님 해드린 거랑 똑같은 거 준비했어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거 보니 저희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요 라고 했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길길이 날뛰시며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화를 내시는데 저도 큰 소리를 내며 싸울 뻔했다니까요 정신이 있나 없나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네 엄마는 그냥 홈쇼핑 같은 데서 가방 같은 것도 감지덕지인 것을 난 사돈이랑 똑같은 가방 갖고 다니는 것도 싫으니 자네 그거 당장 환불하게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 엄마 명품 가방도 없으시구요 장모님 못지않게 모임도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장모님이 갖고 싶다고 해서 아내와 부담되는 거 각오하고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저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금조금 말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이 되어서 저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너네 집에서는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냐고 선을 넘으셨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 집을 나와서 당분간 회사에서 지내게 되었고 장모님 전화는 일절받지 않고 처가집에 갈 일이 있어도 아내나 보낼 뿐 저도 애도 처가집에 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선 넘는 말을 하셨고 사과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낼 거라고 아내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장모님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면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안 간다고 했죠 이참에 저희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까 했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저랑 상대하기 싫으시다며 저희 아내한테 애를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셨는데 아내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건 엄마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한테 사과해 라고 말해 아내마저도 장모님께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혀버렸어요 딸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만 아이고 서러워 네가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더 그러는 거야 너는 너 낳아준 엄마보다 네 남편이 더 중요하지 이 부모 은혜도 모르는 기집애 아 진짜 유치하게 이럴 거야 엄마도 좀 생각을 해봐 엄마 맘은 알겠지만 공평한 게 맞는 거잖아 나도 진짜 어지간하면 엄마 편 들고 싶어 근데 엄마가 엄마 편을 들게 행동을 안 하잖아 아이고 서러워 너를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의 신랑감을 찾아보고 널 보내는 것이었는데 내가 사위살이를 하는구나 저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기가 막혔고 명품백 똑같이 우리 엄마랑 같이 사줬다는 사실로 억지를 부리시니 저도 더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사위살이라뇨? 그건 아니죠 장모님께서 저희 엄마 명품백 받은 거 싫으셨으면 장모님도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모님께서 얼마나 돈이 많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꾸 양가 사이에 싸움을 부추기고 이간질 시키세요? 저도 지겹네요 진짜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 못된 놈 길거리에 나 함께 생긴 거 도와줬더니만 하는 말 싹수하고는 니들 그냥 아예 이참에 나가버려라 원룸이든 시댁이든 니들 맘대로 집 얻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는데 솔직히 둘 다 전혀 타격감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끼리 처가 집 갈 일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았는데요 엄마도 큰 돈을 당장 융통하기 어려워서 이참에 저희 누나의 도움으로 누나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투룸으로 옮겨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맘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절도 건너뛰고 마음 편하게 사니 둘째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죠 그쯤엔 아들 키우느라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아기가 생긴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새 생명이 생겼다니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에 장모님도 슬쩍 다시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애 낳으면 조금만 투룸에서 어찌 살겠냐며 저희들이 쓰던 방 아직 안 치웠다고 다시 들어오라고는 했는데 그때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렇게 넘어가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래도 어른이 저 정도로 노력을 하시니 자식 된 도리로 저도 지난 날의 감정은 잊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버릇도 여전하더라고요 저희 본가에서 둘째 태어났을 때 아내 산후조리비도 내주시고 아기 필요한 거 사주라고 300만 원 해주셨거든요 첫째 때도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처같이 부모님 신경 쓰실 수 있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둘째 산후조리 끝나고 저희 누나 내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거기에 경비를 좀 보태드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아셔서 저희 부모님만 해외여행을 가시는 걸로 착각하시고 부모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나는 그래도 자네를 내 아들처럼 여겼는데 너는 어떻게 네 부모만 챙길 수 있니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쳐도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그럼 나도 같이 챙겨야지 어떻게 자네 부모만 홀랑 그것도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가 있냐 나 진짜 서운하네 장모님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뭔가 오해가 좀 있으신 모양인데 이번에 저희 누나네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미국 간다고 해서 경비 좀 보태드린 거예요 제가 워낙 누나에게 신세진 게 많아서요 이번에 저희 사는 투름도 누나가 해준 거거든요 그 정도는 저도 염치가 있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방도 안 치워놨다고 했는데 자네 이거 다 일부러 작정한 거지 처갓집에서 사니 자네 맘처럼 잘 안 되니까 지금 행패 부리는 거 아닌가 행패요? 저희 부모님 해외 경비 보태드리는 게 장모님 눈에는 행패예요? 장모님 진짜 말 안 통하시네요 이건 제 말처럼 뭐 도무지 말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장모님이 좀 진정됐을 때 제가 누나한테 신세진 게 많다고 부모님께도 첫 애 둘째에 낳았을 때 300만 원씩 받았는데 누나네만 큰 돈 쓰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입을 꾹 닫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300만 원 받았다는 그건 몰랐기에 여기서 더 나서봤자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셨겠죠 본인은 뭐 애 돌잔치인데도 5만 원도 안 주셨는걸요 더 이상 장모님은 제 말에 적당히 받아칠 말이 없으신지 다음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분하셨던지 씩씩거리며 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삐지신 게 맞는지 한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아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처형이 전화해서는 제게 말하더라고요 제보 나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보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그래 제보 본가에서 이것저것 도움받아서 감사한 마음은 알겠어 근데 제보는 아니라고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보가 본가랑 처가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큰 건 사X잖아 우리 엄마가 말은 안 해도 그거 엄청 서운해하거든 이번 일도 그래 제보가 받은 게 있어서 보답 차원으로 친정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 거면 그냥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보내드렸으면 좀 좋아? 저번에도 면품백 양가에 같이 선물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사위에게 엄청 고마워했을 텐데 처형 장모님한테 제대로 얘기 들은 거 맞으세요? 제가 감사해서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아니고 저희 누나 내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경비만 조금 보탠 거라고요 아님 처형이 처가집 부모님들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똑같이 경비 보태드릴게요 뭐? 제보 정말 이럴 거예요? 나 이혼해서 주머니 사정 빈 거 뻔히 알면서 해도 너무하네 나 제보 이렇게 안 받는데 나 이혼한 거 평소에 무시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형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진짜 대체 다들 저희에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는 50일도 안 된 애기랑 낑낑거리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짜증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집사람하고도 대판하게 되었는데 집사람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볼 때도 자기 식구들이 이상한 거 알지만 또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 자기가 욕하는 건 괜찮아도 남이 욕하면 듣기 싫은 거 결혼도 후회되었고 진짜 집안 대 집안 결합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 둘인데 어쩌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집안에서 거의 죽일 놈이 되었지만 몸은 편했으니 그냥 이건 이거대로 좋다고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시 비빌 곳은 본가밖에 없었어요 애가 둘이다 보니 아내와 제가 둘이 보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첫째가 아들이고 워낙 몸으로 놀아줘야 하는 애다 보니 남편도 복차했는데 그래서 본가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거의 하루 이틀 본가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본가에서 이지를 많이 하게 되었고 다 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보다는 본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또 그걸 어찌하시고 장모님께서 연락이 와서 버럭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내 딸을 시집살이를 시켜? 시집에서 살면 시집살이 하는 거지 니들 당장 오늘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신 안 보는 수가 있어 당신 딴에는 괘씸한 저희 부부를 겨우겨우 용서하고 당신 손자 손녀 보러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가 시댁 가고 오거나 시댁에 있거나 아니면 시어머님이 와 계시니 그게 또 못마땅 하셨던 거죠 원래는 사돈이 듣고 보는 앞에서 저를 또 혼낼 수는 없으니 그때도 세상 당신 같은 장모 없다는 듯 연기를 하셨는데 이젠 그것도 자기 감정이 안 좋으니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10년 넘게 장모님과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차라리 당신이 너무 화가 나서 영 끊다시피 살았을 때가 속이 더 편하고 좋았는데 그렇다고 아내한테 처갓집 영 끊고 앞으로도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치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으니 아내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이 이젠 더 이상 저한테 사위가 아니라 남이라며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등에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옛날에 저희 본가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작은아빠 큰아빠 등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이 좀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 할 것 없이 억척스러운 분이셔서 재산이 좀 많으셨는데 그걸 해결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지요 거짓 8에서 9년 정도 소송 끝에 형제들 간의 유산상 속에 대한 배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라 중간에 끼어서 주는 대로 재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그야말로 큰 돈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자그만치 80억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살지 않았었는데 80억이란 돈 덕분에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었고 누나도 시집 잘 갔다 생각했는데 누나네보다 더 올라오게 되었으니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이제 돈 때문에 서운할 일은 없겠다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어렸을 적 소망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릴 적 제일 친한 친구가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었대요 집안이 어려워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평생 다리를 잘 못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장애우들을 위한 기관이나 재단 같은 것을 설립하고 싶어 하셨어요 다들 주변에서 건물 사라 집 사라 돈이 돈을 버는 재택 그저 말하고 귓바람을 넣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돈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고자 하셨어요 대신 제 전세 사기로 인한 빚은 다 갚아주시고 번듯한 신축 아파트 한 채도 사주셨어요 누나에게도 그동안 신세진 돈 다 갚고 여동생도 집 한 채 해주고요 그래도 수십억이 남았는데 아무리 돈을 써도 지금 본인 사시고 계신 곳을 더 좋은 데로 옮기거나 가구나 가전을 바꾸거나 뭐 하나 지금 있는 것에서 전혀 변화 없이 여전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고민하다 작은 재단을 하나 설립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재단의 명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귀속되게 하며 아버지는 어머니랑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더랬습니다 저는 속물인지라 아버지의 행보가 아쉽기는 했지만 엄연히 아버지 앞으로 떨어진 재산이고 저는 빚도 없고 집도 제대로 생겼으니 마냥 감사한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웃긴 건 이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더 난리를 치시는 거 있죠 아니 그 많은 돈을 받았으면 투자하는 데 써서 돈을 늘리는 데 써야지 아들내미한테 꼴랑 집 한 채 사주고 그 많은 돈을 재단 설립하는데 죄 기부르래? 허참 아주 사돈어른 천사 납셨네 천사 납셨어 라고 말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게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아까운지 한 번 기부한 돈은 찾을 수 없는 거냐고 재벌들이 재단 설립하면서 작은 빼돌리는 데 쓴다는데 혹시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용도로 재단 설립을 한 건 아닌지 코치코치 캐묻고 뒤에서도 알아보고 다니는데 대체 왜 그러시나 싶었습니다 한참을 알아봐도 80억이란 재산이 떨어지고도 본인들에게 콩꼬물한 점 안 떨어진다는 것을 안 장모님은 속에 속내가 있으셨던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니 이번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말이다 그거 이번에 우리 딸이 재혼할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 딸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비록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한 번은 이혼했지만 이번에는 인연이 제대로 닿았던지 변호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집이 마침 우리 변호사 사위 사무실이랑 가깝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우리 집안 격이 있는데 집은 빌려줄 수 있지 않냐? 그거 신축 아파트라 전세금이 꽤 많을 텐데요 못해도 전세만 10억은 될 텐데 내가 자네한테 10억을 줄 돈이 어디 있나 그냥 가족끼리 부탁을 하자는 거지 대신 내가 많은 거 양보해서 자네랑 우리 딸 자네 본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겠네 애 둘이나 있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살면 편하지 혼자 덜컥 분가에서 살면 뭐 좋겠나? 그리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새 집 중호군도 있어서 애들한테 안 좋아 몇 년 본가에서 머물다가 애 다 키우고 우리 변호사 사위도 형편 나아지면 이사 갈 때쯤 그때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네 막말로 사위도 자식인데 자네 친누나라 생각하고 좀 양보해주게나 장모님은 제게 잘해주시며 좋게 살살거리며 말씀하셨지만 말씀 내용이 가당치를 아느니 그저 허두수만 나오더라고요 처형이 원래는 얼굴이 반반해서 모델하고 연기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풀려서 모델 알바하다가 만난 전자제품 직원이랑 결혼했거든요 사장님도 아니고 직원이랑 결혼해서 장모님 속 많이 태우다가 이혼했는데 이번에는 본인 외모를 적절하게 잘 이용했던지 변호사를 낚아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혼을 위해서 애도 전남편에게 주고 왔으니 거리낄 것 없이 변호사랑 만나는데 변호사 집안에서 최소한 열쇠 한두 개는 해와라 뻣대었답니다 그런데 처형 능력이 어디 있어요 장모님도 대출 끼고 아파트가 한 채 더 있긴 하지만 지역도 변두리인데다 그거 월세로 먹고 사는데 변호사 사위 맞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나름 고민하다가 제게 부탁을 해왔던 겁니다 글쎄요 장모님 처형의 사정은 알고 있고 저도 진심으로 처형 가족으로 생각하고 친누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법원 드나드느라 힘드셨는데 저 보탬 하나도 된 거 없어요 겨우 재산 상속받아 운조와 땅 가격이 올라 그걸로 본인이 오랫동안 품고 계신 꿈을 이루시겠다는데 그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도 그걸로 아들 빚 갚아주시고 아파트 한 채 사주셨는데 저희 애 둘 데리고 겨우 저희 집 보금자리에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걸 장모님께서 뺏는다는 건 우리 안 사람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그래서 시댁에서 지내는 거 허락하자는가 너희들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시댁에 있는 게 편하고 좋다고 해서 내가 허락한 건데 니들도 편하고 우리 딸도 혼사길 열리고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장모님 저희 어머니도 이제 좀 쉬시고 봉사활동 다니시고 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애 봐주는 거 힘든 거 장모님도 아시죠 저도 몸이 힘들어 직장 다니면서 모른 척 했지만 저희 어머니 저희 애들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병원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집까지 마련해준 판국에 또 염치 없이 기더라고요 저는 만약 저희 어머니네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세금 10억 받으면 그거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 안 사람이랑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애들 키워주시는 보모도 고용해서 편히 살 거예요 참나 섭섭하구만 우리 딸 누나라고 생각했다면서 하는 말 꼬라지 하고는 그럼 애들은 데려오게 내가 보모 대신 봐줄 테니 그럼 자네 처형에게 아파트 내어줄 수 있겠나? 아니요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몸 불편하신 거 아는데 저희 어머니 고생하는 거 봐와서 장모님도 저희 애들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희 굳이 처형에게 아파트 내주면서까지 그런 심적으로 불편 감수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 명의의 아파트니 집사람과 제가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저를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는데 어이없게도 자기 죽으면 재산 1원 한 푼 받아 챙겨갈 생각 말라고 자기도 모든 재산을 처형에게만 물려주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그건 장모님 재산이니 저희 일도 욕심낼 생각 없고 장모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저는 처갓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고민하다가 저희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장모님 말씀대로 애들이 아직 어리니 새 집 중후군도 신경 쓰이고 아이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홧김에 말한 뒤로 그 집 입주 시기에 전세를 주게 되었고 전세금을 받아 통장에 넣어놓고 그 이자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애 도움이 쓰면서 편히 살고 있습니다 처형은 그 변호사와 결혼 얘기까지 나오다 끝내 헤어졌다고 하는데 장모님은 그 탓도 제 탓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내시당초 처형도 변호사와 끝냈다는 것에 홀가분해하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걸로 보자면 그렇게 또 장모님 말과는 달리 결혼할 만큼 좋아한 건 아니었나 봐요 제가 만약에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진짜로 장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집을 처형에게 줘봐서 봐요 처형 얼토당토하게 또 변호사라고 결혼해서 얼추 살다가 애 하나 만들고 또 이혼녀 됐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튼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잘 되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사 저희 장모님은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신지 안 하던 선물도 하시고 반찬도 보내주시는 등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전에 있었던 일 다 티내지 않고 겉으로는 장모님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속상하고 장모님의 속물적인 속내를 안 것 같아 볼 때마다 저희 집 처형 주자는 말이 떠오르고는 하는데 예쁜 아내 보고 참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장모님은 제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을 자기 목을 자기 발로 차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게 이래서 사람들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고 하나 봐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댓글에 좋은 덕담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